여자도 즐기기 위해 섹스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습다고 백설마녀는 이야기합니다. 백설마녀의 이런 생각은 페미니즘과 일맥상통합니다. 소중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여자를 압박하며 여자의 정조를 훨씬 더 중시하는 가부장제 문화를 페미니즘은 증오합니다. 가부장제를 무너뜨리면 이런 이중기준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자 역시 섹스를 즐기는 주체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여자의 몸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보거나 남편의 재산으로 보는 관점에 불만이 많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섹스를 해주는 것이라고 몸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진화론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결혼을 하는 종이며 남녀의 사랑은 결혼을 위해 진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자의 최소필수 부모투자가 남자보다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따라서 남자가 먹튀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여자를 속여서 섹스를 실컷해서 임신시킨 다음에 뛰어버리면 그 아이를 자궁의 안과 밖에서 키우는 엄청난 부담을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의 남편이 짊어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함부로 섹스를 해주지 않는 까다로운 암컷으로 진화했다는 것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정설로 통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때로는 하룻밤 정사 전략을 쓰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열등한 남편을 둔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우월한 남자와 하룻밤 정사를 벌이도록 진화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자가 남자의 먹튀 전략에 당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며 여기에서는 제쳐두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여자가 믿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첫 섹스 후에 얼마 안 가서 남자에게 차였다고 합시다. 남자의 먹튀 전략에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후회하고 괴로워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속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전히 여자의 몸만 노린 겁니다. 남자가 의식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남자 자신도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란 것이 먹튀용으로 진화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섹스를 실컷 했다면 또는 여자가 임신 징후를 보인다면 먹튀 전략으로 얻을 것을 얻었으니 사랑이 갑자기 식을 겁니다. 근접 원인의 수준, 즉 심리기제의 수준에서 보면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궁극 원인의 수준, 즉 진화론적 원인의 수준에서 보면 가짜 사랑 또는 속임수 사랑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남자가 무의식적 속임수 또는 무의식적 먹튀 전략을 시전했다고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번식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고통을 느끼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남자의 먹튀 전략에 당하면 대체로 막대한 번식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커다란 고통을 느끼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을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내서 미래에 더 잘 대처하도록 만드는 심리기제로 보입니다. 과거에 여자가 먹튀 전략에 당했다고 합시다. 나도 섹스를 즐겼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웃어넘기는 여자가 더 잘 번식했을까요? 아니면 왜 먹튀 전략에 당했는지 곰곰이 곱씹어보는 여자가 더 잘 번식했을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어차피 콘돔이 있기 때문에 먹튀 전략에 당한다 하더라도 애 딸린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아주 작습니다. 애를 혼자 키울 걱정을 할 필요가 결혼시장에서 애 때문에 인기가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콘돔이 널려있는 사회에서 인간이 진화한 기간은 진화론적 적도로 보면 아주 짧습니다. 여자의 심리를 설계한 자연선택을 이해하려면 현재 환경보다는 오랜 세월 지속된 과거 환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여자가 먹튀 전략에 당한 것 같을 때 많이 후회하고 괴로워하도록 진화했다면 첫 섹스 후에 남자한테 차여도 후회하지 말자는 말은 대단히 공허합니다. 이것은 야동 보면서 쿠퍼액을 흘리지 말자고 남자에게 설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자가 먹튀 전략을 쓴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여자를 사랑했다고 합시다. 여자가 너무 쉽게 섹스를 해주는 것을 보고 남자의 사랑이 급격히 식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 환경에서 여자의 바람기는 남자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아내의 자궁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뿐 아니라 남의 유전적 자식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과 사랑의 맥락에서 바람기 많은 여자를 극혐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너무 쉽게 섹스를 해주면 바람기 많은 여자로 남자에게 찍히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 남자의 사랑이 급격히 식어서 여자가 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자에게 무조건 섹스 내승을 떨라고 조언하려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먹튀 전략에 대해 엄청나게 노심초사하라고 조언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개한 진화심리학 가설들이 대단히 설득력 있게 입증되었다고 우길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한 가설입니다. 대중의 상식과도 부합하며 여러 진화심리학 연구들과도 부합합니다. 남자에게 섹스를 쉽게 해주다가 먹튀 전략에 당하거나 남자에게 해픈 여자로 지킬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래도 섹스가 너무 좋으니까 당장 남자친구와 섹스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첫 섹스의 후폭풍을 대단히 두려워하면서도 여기에서 소개한 진화심리학 가설들을 무시할 수 없으면서도 당당하게 섹스를 하라는 페미니스트들의 말에 무작정 따르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여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대단히 신경 써줄 것이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여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좋은 조언을 해줄 정도로 현명하다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여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대단히 신경 써줄 것입니다.